안녕 친구들! 오늘은 뭐하고 놀까? 오늘 이거 롤페이퍼 알려준다고 했잖아 자 내가 다시 돌려줄게 이거 돼요? 오 돌아가네? 그래서 슈우우우 이만큼이면 돼? 조금만 할 거야? 이거 아니요 내구 내구 랑구 이 자식 준다 우리 한번 해볼까? 응 옳지 손 안 닫히게 옳지 와 됐다 이제 종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? 아니 진짜 나 핑크대도 핑크대 까꿍 어? 아이 깜짝이야 까꿍 까꿍 응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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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아유 좋아 크기의 파티 보여주지 짜장 우와 펜이 있네 자 이거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? 보드마카 나 핑크색 짜장 우와 예쁜 핑크색이다 이거 좀 좋아져? 응 응 우와 어? 마음대로 고 그려되면 이 친구들 그럼요 마음대로 그려도 되죠 사라 사라 어디 우리 친구들 물 그리니까 똥 그러니까 똥 그려주세요 똥 똥 똥을 뭐 그려줘 그럼 여기다 똥 싸주세요 아유 똥도 못싸 진짜 그냥 크레파스로 똥 만져볼까 좋아 똥은 까만색에 까만색 줄게요 와 어 똥을 까만색 잔쪄시다 짜장 우와 똥을 까만색 잔쫄다 친구들 똥 엄마 똥은 좋아 똥 잘 못해 줘 봐 잡니 거의 안마 한 거 잡아 우리 친구들 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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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 똥을 잡아 봐봐 아 흔해 똥이다 얘 내가 빼주갈게 귀여워 귀여워 깜짝농 완성 짠 우리 랭크 아우네시 해줘 아우네시 왔다 없다 같이 요가지 색깔 섞으려 랩은 보수화가 됐대요 요가지 색깔 섞을까요 좋아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그래 빨간색 빨간색이면 연한색깔 섞어보자 음 자 여기 빨간색깔 양손 껌법 두 손으로 한번 볼까 색깔 한번 볼까 색깔 에헤이 되게 섞였네 진짜 오 멋있는데 자 맞아 파쿠념 샌종 다행화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잠깐 들고 그리고 이거 종이를 쭉 빼면 되거든 빼보자 옳지 일어나서 해보자 엄마 기아져 더 쭉 쭉 쭉 됐습니다 봐봐 여기 이제 다 그린거는 여기 있고 여기 새로운 종이 생겼지 응 안 움직이게 나무로 고정해보자 좋아 자 이렇게 하면 어때 안 움직이지 응 우리 친구들 이번에 다행 그림 해볼까 그래 좋아 이거 하고 볼까 안 안 안 안